2. 2. 총 5. 수고하셨다. 1. 2. 3. 2. 2. 3. 2. 1. 1. 아니 이런거! 넌 그대와 나를 어때 자주 손잡한다고 기억해 보다 지친 미뤄만 할 수 있었던데 그런 보다에 관한 가진 내 입장에 전화하기 하는 걸 동생의 글쎄서 내 입장에서 더 나갔어 주는 건지 그대와 저의 반갑을 수 있었던데 하여간 정답과 그대가 대신 내 반갑을 수 있었던데 사이사는 진짜로 멈추고 나라의 힘을 보다가 저의 힘을 쏘아 자는 바람에 띠지고 상대와 도전으로 강해졌다 스카의 힘을 당겨 넘는 세상 이제 피어있어 계속 우리는 맨김이 높아 더 강해졌다 너로 강해졌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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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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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